반갑습니다. 부부의 아신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대한유아라는 종목인데 대한유아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회사의 미래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이 차트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뭐 주식에 있어서 100% 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차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스스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제 생각을 가집니다.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2평을 가장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2평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 기본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주식 차트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넣어주는 게 이제 2평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캔들이겠죠. 이 양봉, 은봉 이게 이제 봉이라고도 캔들이라는데 이제 그 다음에 캔들하고 봉을 하는 방 그 기법을 좀 알면 이제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이제 따로 하지 않는다면은 뭐 크게 잘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바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대환유아를 보고 저는 아 이제는 뭐 한 달 안에 어 정고 정고 그러니까 이 앞전에 고점 가격을 정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40만원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그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라고 보고 최소한 이런 종목들은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두 달 안에 한 달 안에 뭐 40만원 가겠다는 거는 거의 확률이 너무 낮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40만원 좀 가기 어렵지 않나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 개인들이 많이 지금 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 추세가 이게 이걸 이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에서는 좋은 이슈라든지 회사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수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매매나 이제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슈나 테마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단기나 단타 매매라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간다 생각으로 대환유화라는 종목이 회사가 설마 상장 폐지가 되겠냐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빠졌을 때 추매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추매를 많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더 이게 저점이다 추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계좌에 플러스나 이런게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갈 거야 뭐 4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가격대 가격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는 최소한 어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은 지금 한 기다린 게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1년을 지금 기다렸지만 어 한두 달 이제는 이 가격대에 보면 은 어 가격대가 한 3월달 정도 3 4월달에 한 3월달 4월달 정도 되는데 3월달 올해 지금 2월달이니까 3 4월달 안에 4월달 안에 이 가격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4월달이 되면 딱 1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4월달에 35만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4월달까지 뭐 한달만에 본정가가 1년을 기다렸지만 본정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물려 여기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야 1년 안에 망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지만 1년 있다가 나는 꼭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 이미 본인은 일단은 조금 손실을 엄청 많이 보는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이 종목을 대한유아 라는 종목을 보는 거는 1년 2년을 다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유아 라는 회사가 상장 상장 폐지가 되거나 정지가 먹거나 정지 먹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회사 주식을 하다 보면 정지를 먹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뭐 회사의 가치나 이런거 회사를 좀 더 대안유아를 저는 차트만 보기 때문에 어 대안유아에 대해서 나는 회사에 대해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종목 어디 없어 회사 좀 뭐 괜찮은 종목 없어 앞으로 뭐 1년 2년 정도 들고 갈 건데 나는 사놓으면 뭐 1년 2년 진득하게 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이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왔지 않나 또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 충분히 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대한유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대안유아가 지금 당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산다면 지금은 17만원 하는데 17만원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내가 1년을 들고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일 다 사버리면 그럼 365일 중에 364일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산다는 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할 때나 빨리빨리 사고 빨리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천천히 이제 오랫동안 들고 갈 건데 내년 2023년 2월 달까지는 들고 간다는 생각이 들고 가겠다 뭐 2024년까지도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굳이 살 필요 한 번에 다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분할 매수가 말 그대로 나눠서 천천히 조금씩 매수를 한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주가라는 게 오늘 그 19만원 할 때가 와 많이 빠졌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여기서 19만원에 다 사버리면 다 사버리면 이 사람이 1년 들고 가겠다고 다 샀지만 물론 계좌가 이제 14만원까지 빠졌을 때 아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 여기서 만약 20만원까지 올라가 버렸다면 만약 지금은 빠져버렸는데 만약 올라가 버렸다면 21만원 됐으면 아 여기서 다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들고 갔을 때 주가는 평균적인 가격을 내리려고 한다면은 천천히 오늘 10만원 내일 10만원 모레 10만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뭐 한 달 정도 사면은 평균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 가격 주가가 여기 올라갔던 밑에 빠지던 평균적으로 크게 높게 산 것도 아니고 낮게 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균이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하락이 멈추고 이제는 하락이 끝났어 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어 이제부터는 지금은 이제 고점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지점에서는 고점이거든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단타를 매매 단기 매매 단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 하락이 optimiz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